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은 마음이다 써니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또 맨땅에 나와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존스크릭 H마트 아시죠 존스크릭 H마트에서 12분을 위로 올라오시면 커밍이 되는데요 커밍이 이제 시작하는 그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400번 액실 13번 바로 입구거든요 여기에 제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원래 집을 잇는 데인데요 그 가운데 부분에 남아있는 곳에 새로운 빌더가 집을 짓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여러분 폭풍이 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날씬해서 날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소식을 듣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롬을 짓고 있고요 랏 판매를 이미 시작했어요 여기 사이즈는 2300에서 3300 사이즈로 시작하고요 40만 초에요 여러분 당장 와서 잡으세요 여러분 구경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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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